오렌지, 방귀,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탈락! 탈락! 오렌지, 방귀, 누가 꼈지? 내가 꼈지 내가 꼈지 소리도 안 나는 방귀 아, 소리 없는 방귀? 아, 이래 자, 이발 겸 깜깜? 오케이 각 팀에서 한 명씩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너무 잘했는데 시! 자,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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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갔다 그렇지 자, 제일 빨라지 오! 자, 성훈이가 간등이 빨라지 오! 자, 성훈이가 간등이 됐어 괜찮아 자, 손 내면 안 돼 1등, 1등, 1등! 손 내면 안 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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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우와 우와 뭐야 우와 Da, 나 느껴졌어, 엉덩이가 엉덩이 sc 엉덩이 sc 기술이 있는가? 저기 어떡해? 뭐야? 이번엔 채령이 걸로 한번 가볼게 채령이 어떤 게 식은 죽 먹기지? 가위바위뽕 뿅망치 게임 어? 진짜 이걸 잘한다고? 이 분은 그렇게 한 대씩 나와서 하는 거야? 단체전이야 1대1 1대1으로 하는 거야? 누가 나올 건지 먼저 알려줘 아 맞아 그거 먼저 알려줘 만체에서 내가 나올게 만체에서 호동이가 나온대 진짜? 우리는 김영철 그러면 나 영철이 형 먼저 해 김영철 그러면 나 영철이 형 먼저 해 오케이 근데 영철이가 더 독할게 영철이는 이런 걸 적은 적이 없어 진짜 안 봐줘 영철이는 진짜 안 봐줘 진짜 안 봐줘 한수님 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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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넌 얘기 안하는데 막았다 막았다 내가 1초만 지났는데 뭘 적은데기로 해 아니 이게 아 들어가 내가 안 봤어 야! 아 들어가 내가 안 봤어 야! 봐봐봐 야 잠깐만 어떻게 해 진호가 봐봐 어떻게 때리는지 막 봐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봐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맞을 사람 많이 준비하고 야 이게 맞지? 맞다 맞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렇지! 그렇지! 아! 체력 승! 아 잘한다 잘한다 아 호동이랑 붙여야 돼 자 결승전이야 맞지 순간 판단력이 빨라 와 강호동 간다 꿀림이가 심판 쫓는데 뼘껄 잡으면 물찌 일단 호동이 냄비 들어가라고 테스트 한번 오케이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 오 작아졌어 그러니까 호동이가 여긴 작다니까 여기가 큰 거야 작게 줬어 딱 여기까지만 강동원 형이야 여기만 여기만 자 가볼게 자! 준비 이렇게 잠깐만 할만 봐 근데 그림 진짜 안 좋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안 좋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가볼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가 이가 월 이가 이가 월 너무 좋아 가르동 이런 걸 다 줬어 심지어 야 이런 걸 다 줬어 이거 끝난 거 나와 나 해 끝나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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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길지 않았어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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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지 않았어 야 넘어간다 아 주먹이었어 야 아니 아니 손이 커서 그렇지 보자기였어 아니 주먹이었어 아 되게 주먹같이 보이지만 보자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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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훈이 나오라고 아 경훈이 나오라고 하자 아 경훈아 네가 봐주지마 아 경훈아 네가 봐주지마 아 경훈아 네가 봐주지마 아 경훈아 네가 봐주지마 아 경훈아 너 봐주지마 경훈아 봐주지마 재민이가 바꿨어 야 너 나랑 하면 지옥 이러네 아니 너 지옥 이러네 왜 이기옥 이러네 야 얘 너 진짜 리헌이다 야 너 선배 선배고 할 수 있어 경추 조심해 오 오 민경추 경수로 노래 부르는 안 내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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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머리 숙이지 말아봐 어떻게 때리다가 못 때리게 해 와 어떻게 때릴 수 있어 안 내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빨라 진짜 빨라 진거야? 진거야? 진짜 빨라 너무 빠르다 혹시 채령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오 근데 너무 잘해 어? 한 발밖에 안 내면 지인거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가자 이렇게 놓고? 가위바위보 잭 가위바위보 잭 야 너 이게 지금 맞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어쨌든 채령 승리 지금 보고 있어 잭지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영도 잘하는 거 한번 해 봐야지 이거는 수근이랑 경훈이가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을 가져왔어 뭐야? 2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오렌지 방구 누가 귀엽지 게임 되겠습니다 이 게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다 같이 오렌지 방구 누가 귀엽지 하면 한 명이 내가 귀엽지 방구 뿔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소리를 내는 거 거기서는 더 많이 치어 최대한 상대를 웃기고 나는 안 웃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웃으면 탈락이야 그런 다음에 단체 동작이 하나 있어 뿡 꼈잖아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아이 냄새 이걸 해줘야 돼 아 아이 냄새 마이너스 50점이 되면 그 팀은 탈락하는 거야 그렇지 짓잡기는 사람은 선물 줘요 여기 그 타임이 장전해갔다 장전 장전해갔어 화면에 진짜 천점 줄게 나중에 아니 네가 뭔데 천점을 줘 아니 신기하잖아 MC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 게임으로 제대로 들어갑시다 이제 4,6,7,8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여어 아이 냄새 여어 아이 냄새 야 방구 소리가 이런 거야 야 방구 소리가 이런 거야 여기 센스 야 선배 이런 방구 소리가 있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엉덩이에서 지금 경훈이가 터졌어 경훈이부터 만찌가 마이너스 10점 5,6,7,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워웅 워웅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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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냄새 자 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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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자 리안 아니 근데 우승 사람 너무 많아 방귀 유단이가 아까 다 다 무서웠어 진짜 시원했다 방귀가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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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돼서 네 방구 소리는 하나도 안 웃긴데 장훈이 형이 아이 냄새 이게 웃겨 전문의 아이 냄새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아이 냄새 아이 냄새 아 아 아이 냄새 자 5,6,7,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우웅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붕 여기 붙어라 붕 여기 모여라 붕 여기 모여라 붕 여기 붙어라 붕 여기 모여라 붕 여기 붙어라 붕 여기 모여라 붕 밥을 키웠을 때까지 너무 잘 있는 거야. 서세가 불러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웃어야 되는데 얘가 웃는다고 얘가. 불러. 자, 세 팀 다 웃었지, 세 팀 다 웃었지. 뭐 한 대야, 한 대. 그러니까. 자, 재밌었어. 자, 1, 2, 3, 4. 오렌지, 반기 누가 꼈지? 내가 꼈지. 뽕.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삭! 아삭! 아이 냄새. 아웃! 소리를 냈잖아. 소리를 냈어, 소리를 냈어. 소리를 내면 방구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나 아삭이 웃을 뻔했어. 그게 아니라 앞에서 톤이 너무 두가. 내가 꼈지. 아삭? 아삭. 너무 감성 있게 하지 마. 오이 먹고 꼈나봐. 그 톤이 나올지 몰랐어. 방구. 자, 4,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해치.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고마워.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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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냄새. 상민 아웃. 리아와 경훈이랑 같이 있었다고. 얘네 둘은. 얘네 둘은 이만 안 보이는 거지. 저 뚱으로 뀲어. 유진하고 리아는 무조건 다 웃어요. 리아는 계속 웃었어. 리아는 웃상이라서. 아니야 그냥 무표정이야 이게 그래? 자 업진 팀 마이너스 40이야 조심해야 돼 반버리면 너희들이 탈락이야 자 5, 6, 7, 8 오렌지 방귀누가 꼈지? 내가 꼈지? 빵! 아이 냄새 오렌지 방귀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아 아이 냄새 어? 하하! 탈락! 탈락! 자기가.. 자기가 웃겼어 자기는 너무 웃겼는데 이걸 안 웃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아아! 이거 진짜 웃기는데 아아! 아니 나 좀 전에 너무 이걸 하면서 너무 현타가 와서 옆에서 호동이가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속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와서 너무 웃긴 거 같아 와 누가 현타를 잘 참느냐 자고 지누가 했던 게 이겼다고 했어 자 괜찮아? 가봐도 될까? 5, 6, 7, 8 오렌지 방귀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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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겨 버리자 생각할 틈조차 없었어 참고해야 돼 5, 6, 7, 8 오렌지 방귀누가 꼈지? 내가 꼈지 후루루루룩 후루루루룩 아이 냄새 오렌지 방귀누가 꼈지? 내가 꼈지 탈락! 방구야! 방구야, 방구! 오셨어, 오셨어. 아니야, 방구예요. 너무 가차없다. 만취 대 이치향. 만취 잘하고. 만취가 만췄을 때 20밖에 안 돼, 지금. 경훈이, 경훈이를 계속 갖고 남았어. 가볼게요. 5,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뿡뿡뿡. 뿡뿡뿡. 뭐였어요? 경훈이! 경훈! 아니, 경타 온다면 불리. 경타 온다면 불리. 불타 세기 안 타고. 준비 다 하고. 아니, 하나만 더 틀리면 땡이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참지 못해? 얘가 뭐지. 아, 서자분 짱이네. 자, 5,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소리가 안 나는 방구. 아, 소리 없는 방구. 아이 냄새. 냄새 챙겨. 띠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어? 옮겨. 어? 옮겨. 뭐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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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거야. 뭘 하지 마. 경훈이 생각하는 거지. 뭐 하려고 했지, 이제. 아니, 왜 자꾸 니가 나그려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웃어. 자, 이제 결승이야. 마지막 10점을 나누고. 확실하게 볼 거야, 이번에. 진짜 표정도 웃으면 안 돼, 알겠지? 아, 딱 진짜. 5,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뿡? 누구인가? 뿡?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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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벤챗동을 묻혔는가? 누구인가? 아, 이 냄새. 오렌지 방구. 자, 장훈이. 잊지, 승리.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아이언 팀이 왕폐야. 야, 장훈이 지금 터졌어. 장훈이 울어. 야, 이게 애들이 모르는 거라고. 여기는 몰라서. 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더 웃긴 거지. 누가 벤챗동을 묻혔는가? 장훈이, 장훈이 상상했지? 미쳤나 봐, 진짜. 장훈이 지금 콧물이야, 눈물이야. 왜 눈물이 똥 좋아해? 아니, 나는 장훈이가 현타 왔다고 그러더니 뿜뿜. 아이언 팀. 아이언 팀. 연기장이야, 연기장.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너. 자, 이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우리 아는 형님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나라도 해야지. 자, 그래서 준비했어. 이제 마지막 대결이야. 있지, 없지, 접어 게임. 자, 이 대결은 여러분 알고 있는 송병호 게임 알지? 그거를 나는 뭐뭐가 있지. 혹은 나는 뭐뭐가 없지라고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접는 거야. 자, 이 대결은 개인전으로 진행하되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속한 팀이 이기는 걸로 할게. 대대로 팀원들에게 뭐가 있고 없는지 잘 판단해서 말하는 게 좋겠지? 자, 섞어주세요. 많이 덮은 서로. 자, 진호부터 가겠습니다. 자, 진호. 시작! 난 검은색 머리가 있지. 자, 아닌 사람들. 하나, 둘, 셋. 접어. 검은색 인정. 백철이는 너 왜 안 접어 갈색인데? 나 완전 까매해. 아니, 안전 갈색이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접어. 손가락을 눈 막아. 야, 야. 나 완전 까만히 접어. 나 완전 까만히 접어. 영철이 왜 안 접어. 너 진짜. 본인의 헤어스타일이면. 난 머리 기장이 길게 있지. 쇄골 넘게 있지. 그럼 없는 사람 좀. 쇄골 넘게. 자, 없는 사람. 하나, 둘, 셋. 쇄골에서 털나는 사람은요? 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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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상민이가 할게.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지. 자, 하나, 둘, 셋. 접어. 다 탈락하겠는데. 다닙면 다 아닌가? 나는 완전 귀여운 표정을 가지고 있지. 하나, 둘, 셋. 호동이도 접어야 되네. 바보야. 바보야. 안 접은 사람들도 있는 거라며? 안 접은 사람은 표정을 해야 돼. 안 접은 사람은 표정을 해야 돼. 안 접은 사람은 표정을 해야 돼. 자, 유나, 유나 보여줘. 귀여운 표정. 있어, 있어. 있어? 귀여운 표정. 통과. 어, 통과요? 장훈이. 접어. 달아, 달아. 왜? 접어, 접어. 그건 내 기준이니까. 왜? 유진이는 접었어, 안 접었어? 너랑 접었어, 안 접었어. 안 접었지. 왜? 귀엽잖아. 웃었잖아. 독박. 독박. 유진이가. 접어, 탈락. 어디? 어디? 어디 잡았지? 유진이는? 어디 잡았어? 어디 잡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컴백 앞두고 있지. 컴백. 나도 컴백 앞두고 있어. 나도 컴백 앞두고 있어. 나도 컴백 앞두고 있어. 영철이 맞아. 컴백 앞두고 있어. 경훈이도 지금 노래 작업하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아직 없어. 없어? 우리 아는 형님끼리 편먹어야 돼, 지금. 주세요. 나는 색깔 양말이 있지. 이거 흰색도 색깔인데. 흰색은 접어요? 접어야지. 흰색은 접어야 돼. 흰색도색인데. 상민이 뭐야, 그건? 하나 남았어. 화려하다. 그 뭐야, 마이마브 양말이야? 저거, 저거 30켤레에 3천 원만. 아니야. 어디서 갔어? 난 오늘 똥 싼 적 있지. 없는 사람 접어. 나 쐈어. 알았어. 나 안 쐈어. 자, 가볼게. 아니, 근데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탈락이야. 어, 탈락이야. 똥 싼어? 안 쐈어. 아, 아쉽다. 장훈이. 장훈이는 똥을 안 싸서 탈락. 그러니까, 쏟아버렸어. 뭐 개인전이긴 하지만. 재랭이. 난 친가족이 연예계에 있지. 오, 재미있다. 잠깐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비운세라고? 아니, 비운세라고 해야 돼. 우리 엄마, 비운세가 아니라 비운세. 우리 아빠, 재인이야? 영철이 앉아봤어. 영철이 누구야? 나, 애쓰기 누나. 아, 형 나온 적. 아, 이제. 아, 이제. 근데 한 번만 나와도 지금 활동하는 거야. 아니, 갈림 활동도 하잖아. 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비운세 나왔으면 앉아봐야겠네. 야, 우리 아들은 파타스트 패밀리 오프닝 무대도 해. 아, 진짜. 어? 그거 인정, 그거 인정이지. 그렇지? 그거 인정이야. 자, 희철이. 나는 지금 바지를 입고 있지. 속바지 입고 있어. 우리 다 입고 있어. 속바지 다 입었어, 형이. 자, 넘어갈게. 잠깐만. 아무도 안 잡으면 본인 걸 하나 잡아야 돼. 자, 됐어. 지금. 지금? 안경이 없지. 안경 쓴 사람들 잡아야 돼. 엎지도 돼. 엎지도 돼. 엎지도 돼. 잘하고 있어. 엎지 돼. 나는 치마를 입고 있지. 치마. 펜트 치마 모양. 저거 레이스예요. 탈락했으니까 아쉽다. 탈락. 탈락한 사람들 알려줘. 탈락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탈락 많이 했네. 치마에서 헛갔어. 수근이 뼈. 수근이 뼈. 근데 유나 3개나 남았는데? 잘 공격해야 돼. 다 공감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저는. 수근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아들 있지. 그럼 본인이 적어야 돼. 아니지. 없는 사람들. 자, 없는 사람들 적어야 돼. 왜? 자, 조심해. 몰래 앉아보면 큰일 나. 몰래 앉아보면 큰일 나. 몰래 앉아보면 큰일 나는 거야. 야, 나 아들 있다. 나 솔직하고 와.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번 더. 예지 탈락했고. 오, 세 명이. 여기 다 탈락했어, 지금. 없지. 수근이 혼자 해. 이렇게 셋 대결이야, 지금. 어떤 거래도 난 다 있을 수 있어. 채령이, 그리고 유나, 수근이 대결. 나는 집사람이 없지. 집사람이 없지. 집사람이 없지.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게임에서 이게 없어. 게임에서 이게 없어. 집사람이 없어. 집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집사람이 뭐야. 집사람? 집사람이 뭐야? 설명 좀 해준다고. 집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요. 아니, 뭔가 어른같이 알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고교 시골증 먹기 대회 우승은. 잇지입니다. 여성 라이벌. 유나, 그리고 히철. 자, 서로에게 선두포고 한 마디씩 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철 의원. 원주에서 내가 가장 미인이었는데. 너가 원주 사람이라니. 자, 혹시. 아, 근데 제대로 할 거예요? 다음 스케줄 있나? 캔슬시켜. 난 작정했으니까. 줬어. 캔슬이야. 여기서 진사람이 깨끗하게 원주 미녀를 물러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지? 머리 위로. 어디를 지워줄까요? 아... 유나야, 오른쪽 눈알만 반격해. 충혈되게. 반반 민낯은 어떨까? 아니, 난 입을 벌릴 거야. 차라리 입을 벌릴 것도 좋다. 반반 지워주겠어. 준비. 가오리 춤. 시작! 야, 너 나 뭐... 이거 뭐야? 너무 많이 흘려. 너무 많이 흘려.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잠깐만. 나 너무 안 낫겠다, 저 의지. 난 벌칙을 줘. 나 너무 안 낫겠다, 저 의지. 나 벌칙을 줘. 왜 총을 돌리고 있어, 지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자, 시작!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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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윤아, 승혜! 승혜! 슈퍼취럽다! 어떡해! 에이!